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. 이제 6평 정말로 얼마 안 남았죠? 제가 이전 캐스트에서 해설강의 공부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방법 없다. 그거 변함없습니다. 아직 해설강의 많이 보지 않은 학생들은 그래도 2회 정도의 메가스터디 선생님들 전부 다 찍고 있습니다. 그거 문제 푸는 방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찾는 방법, 오답을 지우는 방법 이런 거 다 설명하니까 해설강의 보는 건 계속하시고요. 제가 이제 현장과 온라인에서 6평 정말 얼마 안 남으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. 선생님 그래도 한 회 정도는 웜업 문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? 시간 제고?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. 한 회 정도만 풀면 될 것 같아요. 2회, 3회 푼다고 성적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. 만약에 고3 학생이고 기출문제를 많이 푼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작년이나 재작년 아니면 3년 전까지 가능합니다. 만약에 작년 걸 풀었다면 재작년, 한 2년 정도 풀었다면 3년 전 거라도 6평 문제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듣기 포함해서 똑같이 시간 제고 문제 푸는 걸 완전 강추합니다. 그러니까 기출문제 저 많이 푼 적 없습니다. 라고 한다면 기출문제 6평으로 문제 푸는 연습하는 게 가장 좋고요. 메가스터디 사이트 들어오시면 듣기 파일까지 전부 다 무료 다운로드해요. 그래서 6평을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걸 추천하고 N수생입니다. 또는 고3인데 모의고사를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익숙한 거예요. 그렇다면 추천하는 방법이 수능특강 영어 영역 맨 뒤에 미니테스트 파트입니다. 그게 회차별 모의고사니까 그 중에서 안 푼 부분 아무거나 한 회 정도 시간 제고 문제 풀기를 원해요. 그런데 딱 단점이 하나 있어요. 6평의 기추를 풀 땐 그냥 듣기를 같이 하면 되는데 수능특강 영어 영역에 뒤에 미니테스트 파트에 듣기가 따로 없잖아요.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. 좀 귀찮긴 하지만 수능특강 영어 영역 듣기 있죠. 듣기도 맨 뒤 파트는 모의고사 형태로 된 파트예요. 그 부분을 들으면서 EBS 미니테스트를 풀던지 아니면 6, 9 수능에 있는 거 듣기 부분만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 부분을 듣고 문제는 수능특강 영어 영역 뒤에 미니테스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. 조심할 게 있어요. 모의고사를 2회, 3회 본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. 말 그대로 선생님 제가 해설 강의는 좀 보고 있고요. 문제 푸는 감을 유지하고 싶고 현실적으로 한 회 정도만 웜업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성적이 더 잘 나오지 뭐 3회, 이틀에 한 번씩 문제 푼다고 성적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꼭 문제는 한 회 정도 푸시길 원하고요. 가능하다면 6평 전날 하는 거 아닙니다. 6평? 이틀 전이나 3일 전에 하기를 추천합니다. 지금 케이스 딱 올라오고 나서 딱 그날 꼭 풀 필요 없어요. 한 2, 3일쯤 있다가 아, 나 6평 전 2, 3일이구나 자, 이틀 전이구나 3일 전이구나 그러면 시간 재고 풀어보는 연습하시면 분명히 시간적인 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6평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거 성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. 꼭 승리하시는 시험 되시길 바랍니다.